반역자 무리 이제야 왔군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어 그래 다들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살아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짐 늘 그렇지 흥 아이어에서 너희 둘에게 접촉했을 때 새로운 초월체를 유이디가 조종하려 한다고 했었지 그래 유이디가 해냈다 놈들이 초월체를 길들이는데 성공했고 이 구역에 적은 무리를 조종하고 있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다 우리가 널 도와 유이디를 제거하면 너 혼자 저구를 지배하는 건 속셈이겠지 틀렸어 피닉스 지금 처치하지 못하면 놈들이 이 구역을 점령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 거야 당신은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겠지 짐? 지구의 역사를 공부했으니 유이디의 목표가 뭔지 알잖아 저구를 조종하는 건 시작에 불과해 글쎄 잘 모르겠어 여왕님 되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필 이런 때에 여러분 이 대화는 나중에 계속해야겠어 말해봐라 듀란 사이오니 분열계 신호가 여기 타소니스에 도단하여 우리 무리의 결속이 깨졌습니다 지난 몇 시간 사이 여왕님의 졸개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군락지가 통제불렁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말 짜증나는군 정신체여 아직 내 수중에 있는 저구를 데리고 군락지에 더는 피해가 가지 않게 막아라 군락지가 내 부하들의 손에 박을 대는 꼴은 볼 수 없다 타이밍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락지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락지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왕님 군락 부족원이 정신체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사들을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체여 휘하에 있는 전사들로만 해결해라 내 이름 아래 반란을 일으킨 적을 악살해라 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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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